여자친구를 감금한 20대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에서 연인 간 폭력이 지난해만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연행된 20대 남성이 순찰차에 올라탑니다. 24살 윤모씨는 여자친구와 다투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거절당하자 2시간 반가량 여자친구를 감금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살려달라는 여자친구의 신고와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지난해 6월엔 예대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납치에 폭행하고 도주하던 20대가 붙잡혔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납치하던 대학생이 시속 180km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힌 일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도 안되고 그런 일이 정당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처벌을 강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충북에서 연인 간 폭력은 지난해 30% 넘게 증가했고 그 중에서도 폭행이 40건이나 늘었습니다. 살인도 최근 5년간 28건에 달합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는 3월 2일까지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한 달간 전담반을 운영합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